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홀쩍 넘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에 그동안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적폐가 많은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아니면 허지버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 들어서 북한 관련된 소식들은 많이 나오는데 계속 뉴스는 나오는데 누구를 소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뭔 혐의가 있다 하는 소리는 받고 들리는데 주변 결정적인 인물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대충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뭉개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련 상관해서 오늘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동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묘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묘수 이걸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석 변호사의 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검사로서는 한참 후배이고 천안지청에서 상하급자로 같이 근무했던 한동훈 장관의 명석함을 진작부터 알았다 그런데 그가 법무장관이 된 요금 요즘 다시 여러 면에서 놀라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동훈 장관이 아주 뛰어난 인물인 줄 알았는데 특히나 과거에 천안지청에서 하급자로 데리고 있어서 근무를 해봤는데 잘 아는데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여러 면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각 부처 장관들도 반은 행정가이고 반은 정치인들인데 임기 시작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대통령에게 대놓고 탄핵을 고론하는 야바이식의 정치판에서 한동훈 장관이 여당 정치인 1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하면서 고군 분투하는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장관이 여당 정치인 10명 이상이 아니라 수십 명 이상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그동안 싸움에 있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은 왜 못 싸우나 왜 투지가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로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소신과 배짱과 그리고 사실 기반해서 관련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확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상대방이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까 석동훈 변호사 말대로 여러 방면에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를 서울지검장으로 쓰려다 봤던 예상을 뒤엎고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도 더불어서 삔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변호사께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을 아마 서울지검장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핵심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9월달쯤 되면 검찰들이 수사하는 부분을 대부분 다 경찰로 넘기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석 변호사님의 그런 이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한동훈 장관이 침 직후에 곧보로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총장 자리를 비워둔 채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대검에 차장검사를 먼저 임명한 다음에 그래서 총장 직무대응과 협의해서 전국의 각 고검장과 지검장 등의 검찰지휘부와 중간 간부 그리고 평검사까지 인사를 이렇게 신속히 진행하게 됨으로써 심 한 달 만에 검찰 수사 진용을 마친 것을 전무후무한 요수 즉 신의 한수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먼저 차장검사는 국회 인사의 청문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차장검사를 임명하고 난 뒤에 쫙 인사를 먼저 한 게 이게 신의 한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석동민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자 전 정권에서 임기 막바지에 강행한 검수완박법이 시행드는 9월 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확 쪼그라들게 돼서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두 달 7, 8일 동안에 이재명 등 저들의 비리를 규명하려면 하루하루가 천근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상의 인사 패턴대로 검찰총장부터 임명하려고 했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의 공방 또 인사지연으로 장관 취임 후에 두 달은 수사 착수는 고수하고 검찰총장 임명과 그 후속 검찰 간부 인사로 시간을 다 보냈어야 했을 것이다 맞죠? 검찰총장을 먼저 임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간부, 중간간부, 편검사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검찰총장을 임명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간부를 물론이건이와 편검사까지 인사는 더욱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순서를 위에서 아련하지 않고 거꾸로 인사부터 먼저 했다 검찰총장 이게 신의 한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묘수 덕분에 범인들이 증거를 대부분 임멸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범인들이 증거를 대부분 임멸, 지워버리거나 숨겨버리거나 없애버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팔을 중순쯤이면 중요 인물에 대한 검경의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팔을 중순쯤 되면 범인들이 그를 소환될 거다 검경의 소환조사가 바로 팔을 중순쯤 되면 시작된다 이게 석동현 변호사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쭉 스케줄과 진행되고 있는 수사 감각 과거에 동부지검자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쭉 봐서 팔을 중순부터는 이제 차곡차곡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 지금도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또는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쭉 했습니다 엊그저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에부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팔을 중순부터는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뭔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야당 의원들의 손과 같은 질문에 그걸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대치기 해가지고 바쁜 게 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최강욱이다 김남국이다 이수진이다 뭐 이게 한동훈 장관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은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딱 전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난 뒤에 또 한편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석동훈 변호사는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전문 검사입니다 수사도 많이 해봤고 베트남인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만들어놓은 타임 테이브를 보고 난 뒤에 아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짧은 기간 안에 정거를 다 수집하고 수사 밑바탕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 지금 뭐 국회에서 잘 방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wiping posting